스냅몬 선야마나 힐링 선야매가 전후를 뺐기 때문에 아이씨 망했다 야 얘 전후나왔네? 얘 네임대전이니깐 플러스 2 3대0으로 이겼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아 머리 아파 아이야 무한 쓰지마 천국의 계단 바이킹 무한받는다 아이 천국의 문을 열고 가자 무한 콤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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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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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양 저는 우한이 나왔어 어이가 없네 천국에다 계단 맞고 뒤지는 줄 아냐 아 아 아 아 아 이겼다 선하면은 저는 무한받 없애면은 확실히 좀 쉽게 쉽지는 않지만 확실히 실력을 좀 셀 수 있는 그런 이제 어 안 돼 넌 반시간길 너무 많이 하신다 패턴 좋은건 아닌데 브라이너님 아 공차적이야 오케이 릴리는 기 채워주는 역할인데 근데 랜덤 2개에서 너무 꼬른게 나와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이 진짜 그래 기라도 채워다오 기라도 채워다오 죄송합니다 형님 아이 씨 어이가 없네 진짜 아이 나 어이가 없네 진짜 아유 진짜 나이스 암호 맞짱 내가 데미지 이 정도는 이길거라고 계산했다 아아아아 발로 이렇게 한건데 맞짱을 뚫고 시간이 공격시간이 긴 사람이 최후에 이긴거에요 그리고 데미지도 데미지 계산도 했고 아이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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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받네 개 열받네 진짜 아이새끼 길을 몰아주세요 우리 조국 갈수있다 아이새끼 아이새끼 형 열받으면 안돼요 전설령 어 어 전설령 어 진탈 형 설마 이 정도로 우리 전설령이가 일단 터질이 없겠지 어 어 화이팅 아이새끼 죽어라 이씨 죽어라 이씨 죽어라 죽어라 아 잘못해냈다 아 뭐 아이새끼 존나부르네 진짜 하하하 개 열받는다 존나부르네 진짜 아이새끼 아이새끼 스튜 가자 스튜 스튜 간다 스튜 일단 아까 1승 추가할게 1승 아 2승 얘 네임드니까 2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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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하고 스튜 갑니다 열받았다 우리 전설령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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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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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설령 화이팅 아이새끼 열심히 해서 이기겠습니다 하하 아아아 빠오로 빠오 장풍 딜레이가 응그리 졸나 커 아이새끼 아이새끼 잘했다 잘한다 이거 아 이게 각캔이 왜 하다나 아이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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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라이프 였다 완벽한 라이프 멋있다 라이프 좋아 그렇지 지상 시대 좋구요 우와 우리 전셀령이 서서 약발 캐치를 완벽한 라이프 아니 뭐야 이 새끼 막하네 게임을 라몬 스크 형은 더 막하면 돼 아이 이 새끼 졸라 막하네 맞아라 이거는 한번 더 막가면 돼 오케이 아 맞다 양발 오케이 어딜 나한테 2000 하드코어를 덤벼 어 00 라이프 좋지 00 라이프 좋지 그렇죠 원래 북할때는 그렇죠 잘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라몬스트 맞춘거였는데 계열 받네 계열 받네 사이구붕 사이구붕 좋아 모랠쎄 잘못해 형님은 이 마이너스킹이 아 야 야 오우 여기 죽었다 아 아 아 라몬은 이미 없지 흫 사이구붕 아 그래요? 아 저 형님이었어? 어쩐지 잘한다 사이구붕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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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없네 어이없네 이거 진짜 잘한다 야 빠오가 번개 킬러는 아니지 무슨 말에 똑바로 해야지 겨우 저거 안에 딱 무슨 킬러야 흫 흐하하 야아 에이 안 불 굿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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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흐흐흐 흐흐흐 야 이렇게 잘하세요 원래 잘하시는 거에요 그럴게 야 야 야 야 야 이런 제기랄 화이트 반에 쐈을더라 니가 하는 거에 당해봐라 아이씨 아이씨 이씨 아이씨 이씨 아이씨 아이씨 이씨 으에 아이씨 정말 화이트 잭 아이씨 야 이겼다! 야 지가 전원 하면서 지도 전원을 못 이겨 지가 전원하면서 지도 전원을 못 이겨 이 새끼 개웃기네 아야 어 뭐가 뭐가 떨어졌어 어 보선 사복 어 진짜 스필카도 떨어졌다 스필카가 떨어졌다 어이없네 아우 우메랑! 우메랑! 아 반승해서 칼같이 피해서 아 맞다 경력장 잘 때렸죠 공부 되게 애매했는데 나이스 그만했어요 내가 위대 도수였다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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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불렀다 아이씨 괜히 불렀다 끝! 야호 오우 아 자꾸 사면버스인데 아 나도 모르게 사면버스네 아 진짜 어이없네 아 모르고 나도 모르게 아 왜 스네이크를 쓰지 바보같이 아 방금 더 스네이크 하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아 딴거 하려고 그러는거였는데 아이씨 손이 파는거 하려고 하네 아 뭐 깨날끼야 가자 깨날끼야 오케이 희나코는 이렇게 쓰레기랍니다 희나코가 아 맞다 킹야시로 맞다 킹야시로 있지 킹야시로 뭐해야되더라 킹야시로 뭐해야되더라 야아 이 녀석이 미쳤네 잘해요 아 이런 미친 야 킹야시로 잡기 다음에 언제 불러야되냐 야시로스트 언제 부르지 몇 타에서 불러 잡기 몇 타에서 불러 케잉야시로가 뭐해요 모르겠는데 몇 타에서 불러 잡기 나같애 불러오는거네 어 야 뭐야 이 나무 야아 야 이거 뭐야 이새끼는 무한만 써 이 개새XX 아니 이잉은 뭐든지 무한만 노리네 이게 무한이 되는구나 뭐든지 무한만 노리는 이 새끼야 이새끼는 에휴 초딩새끼 장갑차랑 같이 초딩에 정점을 찍어요 장갑차랑 같이 아 진짜 형제네 내가 훔겨가지고 공 못 때렸잖아 아직 장갑차랑 이 새끼는 우왁 아 나 진짜 형제네 미치겠나 아 나 진짜 형제네 미치겠나 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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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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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 새끼 장갑차랑 같은 유치원 내가 왕년에 친근살이 좀 했는데 내가 왕년에 친근살이 좀 했단 말이요 아 내가 친근살이 왕년에 잘했다니까 어 이천 친근살이 대회 우승한 적도 있어요 이천대 개인전 친근살이 우승한 적도 있어요 친근살이 조스로 파라방팅이 졸라 좋아요 칭근살이 잘하는데요 내가 이천 개인전 우승한 적 있어 구라야 칭근살이 조스로 칭근살이 조스로 기분 잡기를 해서 칭근tan 이 새끼가 이 새끼 이거 하라방팅이 하라방통이 하라 하라방통이 수투 가보죠 수투 예즈!!! 좋아요 안시는HE denkt cure 완벽한파이는 없어요 요게 아닌데 포르타이가 어디있지? 안식하면 돼 사이트닝하면 돼, 물타까지 출발시기 하려다가 아이씨 튕겐다인 출발시기 커맨드 뭐지? 아 이거구나 아이, 출발시기 어디있냐고 그거 하려다가 야, 레버 났다 노가드 정법이다 레버 났어 출발시기가 장풍손이었구나 난 뒤로 승용권 손인줄 알고 계속 그거 하려두고 아유, 진짜 야, 킹스트 보소 아이, 됐다 아이고 아유, AP해도 되고 아이, 안되네 확실히 잘한다 어, 왜 어, 왜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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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줄이야 끝까지 방심하면 안되겠다 아쉽다 이거 아, 막기 늦게 했다 근데 너 스티 없잖아 야, 너 스티 없잖아 어쩌라고 야, 어쩌라고 아이고, 잘해 어쩌라고 인마 어쩌라고 오케이 암호한테 오딜 개개 어쩌라고 오케이 암호한테 오딜 개개 어쩌라고 인마 저거 엔호한테 오딜 개개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이게 2천의 재미입니다 이게 2천의 재미 스트라이커 별로 이상한게 다 있네 야 안 돼 해 아아 어이 씨 우리의..... 저런 스트라이커를 맞다니 불욕이다 맥시마 스트라이커 당하쥬리야 불욕이다 불욕 야 장관 역가제놨어 야 하아 야 신개념 스트라이커다 강관 가자 신개념 스트라이커 개 웃긴 해 저 스트라이커 월화의 검사 카에드 스트라이커 장구한 몇 가드 실화냐? 야 넌 뒤졌다 야 이겼어 이겼어 이게 암호의 무서움이여 때려도 소용없어 철구 미디어 나오니 근데 저게 재밌어 서로 암호를 활용하는거기 때문에 재밌어요 어차피 암호는 서로 있기 때문에 근데 장구한 암호보다는 세번개 암호가 존나 짜증나 너무 기를 빨리 모아가지고 야 암호 야 호 야 호 야 호 야 호 야 호 야 호 야 호 앤디 존나 좋다 앤디 앤디 점프 강발이 예술이야 존나 좋네 지렸다 진짜 존나 좋다 앤디의 점프 광고야 미쳤다 어 너무 잘해 아니 여러분들이 제가 정파란 걸 못 믿으시면 누가 믿으라는 누가 믿으라는 얘기 야야야야야야 뭐야 저 잔스틱은 뭐하는 애야 야야야야야 어우 이게 왜 나가지 야 좋아 야야야야 뭐야 이거야 야야야야야 형 보여줘 야야야 오오 좋지 뭐야 야 니가 니가 뭘 정파야 야 이 한 방만 노리는 나쁜 놈아 나처럼 야곱야곱 한 대씩 때리는게 정파지 인정? 어 인정 인정 인정어 인정 아잇 이 새끼 터너비야 미쳤네 이거 야 미쳤냐? 야야야 야야야 시 쇼캣 어이씨 샤르칸 아이씨 안 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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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 저는 무한 빼니까 존나 못한다 근데 저는 무한 넣으면 은글이 또 신경 쓰여 무서워 저는 무한은 약 볼 수 없어 아이씨 믈 Kollegin 아이고 아쉽다 아니 9독은 없어어 이 새피는 용도가 없어 용도가 없어 헤헤 헤헤헤헤 쥬케 히나코 쥬케 히나코가 쥬케 히나코가 쥬케 안되냐 와 이거 한건데 야 내가 정파스럽게 너무 잘할 뿐이야 선함이랑 욕하지마 내가 정파라서 그래 쥬케 얘는 원래 정파한테 약간 힘을 못쓰나보지 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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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쥬케 쥬케 야 야 린 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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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llers han 진정? 야 어떻게 이렇게 정파스럽게 잘할까 2점을 하니까 이게 정파에 힘이 나오네 2천을 하니까 이 새끼봐라 이 새끼봐라 오! 너무 작아서 저 장풍이 피해갔어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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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이씨 너무 나대다가 졌다 너무 나댔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나댔다 아 치즈루스트야? 치즈루스트 어디있지? 네 내일 오후 3시까지 할거같아요 야아 이거 진짜 어 저 눈있다 아 저는 워낙어가 아니네 아 힘드네 이거 아이 나 이 새끼 야 어딜 나대 지질라고 나대 나대지마라 야 장풍 쏴 아 어 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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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전신반격기에요 전신반격기 전신반격기 딱 이렇게 그러면은 머리 뒤에서부터 발밑에까지 전부다 전신 다 반격해요 이거 완전 최강 반격기에요 너 보기에 졸라 사파같애 야아 야아 어 아이 야 야 무한식지마 이씨 어 흐 아 괜찮아요 모래야 모래야 아 잘한다 모래야 어어어어어 야 이거 뭐야 아 이 새끼 뭐지 야 방금 뭐 맞았냐나? 무슨 점프 약속 중단하고 조스트리 불렀나? 라몬으로? 뭐지? 웅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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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야! 우웅 소욱은 2000 이미 제꺼 연속기랑 영상을 많이 연구했는지 제 플레이 횟수여서 소욱은 잘해요 소욱은 가능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선수들 조금만 소욱이 조금만 하면 다 역전당해요 약볼 수가 없어 아 야 이거 뭐야 아이씨 안 했다 야 이 치XXX 아유 이 초등학생 이 새X야 그쵸 어느 초등학교로 나오면 이따구로 게임을 하지? 아니 어느 초등학교로 나온 새X들이길래 중국 새X들은 무한밖에 안써 아유 구라야 진짜 유아원이야 유치원이야 초등학교야 뭐 했다하면 무한밖에 노리는게 없어 기절하네 형 상해 초등학교 들어갔죠? 형 상해 초등학교 거기 나왔습니다 아 이 새X 또 무한쓰게 생겼네 도망해라 많이 묵었다 아 이 묵친 내가 잡았잖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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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왜 왜 상해 초등학교 아 어느 초등학교 나왔나 했더니 상해 초등학교 이래서 다 무한말 쓰는구나 상해 초등학교 동창회냐 장갑차나 이 새X나 상해 초등학교 6학년 형 상해 초등학교 1학년 형 정사 1번만 하자 5시반 2번 막판하고 어 6시반여거가지고 상해 정산 해야죠 정산 한번 하죠 상해 초등학교 1학년 잘하셔 아이 안 돼 야 얘는 나 두판 남았어 두판 로버트 장폼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라이징 따푸 라이징 따푸 라이징 따푸 아이 씨 아이 진짜 치즈루 랜덤에서 치즈루가 어디에서 바꿔야 되죠? 랜덤으로 나와야 말이죠 트리스 존로 청료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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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는 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이 마이라고 예전부터 제가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마이 는 제 겁니다 야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진짜 2명 밖에 없네 지금 게임 할 사람이 한 2파만 하고 나가야 되는데 안돼! 야 이거 끝났다 야아 remaracas 야 이거 엔디 미친 아이씨 샷건치고 싶다 진짜 아 이거 너무 방심했네요 세게 때릴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 그러니까 나는 방심했네 아이씨 그냥 연습기 썼어야 되는데 랜디로 조이가시 연습기가 이런 게 있었네 나 몰랐네 슛 아하 방금 아 왜 이렇게 잘하셔 이거 이거 아 안 돼 아이씨 아 안 돼 아 안 돼 이게 이천의 묘미에요 아 아 진짜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오네 어딜 굴러 아이씨 제이리아 야호 아하 아하 재밌지 형 어 재밌어 전설이형 신난 거 같은데 지금 갑자기 텐션 없앴어 야 제이리아 아아 아아 아이씨 잘못했어 Lara mà완움 와 초해뉴 쫙 새벽 되니깐 텐션이 올라오네 아까까진 풀주고 있다가 아까 처음에 이거 할 때 방송 터질 때 나 풀죽었었잖아 갑자기 엑스플릿 방송 터져 아이야 이씨 뭐야 켄슈트는 뭐야 땡킹맞게 아 이거 개해봤네 어어? 아니 미친 연구 좀 했네 베니바로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네 켄슈한테 형 이번에 끝이지 형 이번에 끝이지 이번에 이겨야 끝이야 켄슈트한테 당하고 있어 켄슈트가 에너지도 채워줘요? 이런 미친 짓자 플러스 콜 Took 크러스 켄슈가 쌉 다 선하면 저는 무한 없으니깐 안되네요 당연히 당연히 저한테 안된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가자 형은 이번엔 화이팅 이제 옵시다 형 어 알았어 야호우 야호우 좋아 형 세스 아니야? 내가 세스지 어 나이스 나이스 빨리 자 끝 끝 끝 10대2로 끝났습니다 정상환? 응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번 알러시기 5번 꼭 부탁드립니다 7번